여러분 반갑습니다. 모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는 거야 둘 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요. 관심없다. 일단 내 앞에 돈이 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돈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요. 이렇게 돈을 이거 진짜 돈입니다. 돈을 이렇게 깔아놨어요. 자 돈을 깔아놓고요. 오늘은요. 용돈 주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 자 성룡띠. 그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 저희. 찹찹. 아 찹이에요. 저희는 이미. 저희는 이미. 돈을 여기에서 용돈을 받으면 둘이 찹이에요. 네. 나가갔겠다. 그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한번 살짝 굴려봐 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굴렸을 때. 가져가죠. 이렇게 되면 탈락이에요. 야.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에 내리막이 있네. 여기에 방지턱이 있어요. 여기 방지턱이. 여기까지 보낸다고 생각해. 골프로 치면은. 뒷발이 저기. 그렇죠. 내리막이 심하니까. 한 1m만. 그렇죠. 여기 오르막을 넘기고. 내려. 내리막을 잘 가서. 여기에 만약에 섰어요. 여기에 돈이. 저기서 멈출 수가 있어? 멈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기를 먹이면 되죠.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쓰면. 천 원을 갖는 겁니다. 어? 아 그래요? 네. 만 원에 더 가깝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여기까지 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걸 다 줄 수가 없죠. 그럼 여기에 선에 맞춰서. 선에 맞춰서. 만약에 이게 중간에 걸쳤어. 그러면 가까운 데. 아. 아. 그 앞에 거만 가져가는 거네. 네. 옆줄에 있는 걸 빼가는 거예요. 옆줄에 있는 건. 네. 여기다가 가면 되네. 그렇죠. 여기로 맞추면 돼요. 어. 각건데 맞추면 돼요. 자. 기회는. 기회는 여러분들께 세 번씩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갈까? 우린 원탭이니까. 우린 참이야. 잠깐만요. 눈을 가려주시고요. 이제부터 카메라를 좀. 네. 눈을 가면 안 되죠. 아. 눈을 가려야죠. 보고해도 안 되는데. 아. 그거는 안 돼. 내 룰인데 왜. 니가 룰을 정하는 거야. 눈을 가면 안 되지. 눈을 가면 어떡해. 내 룰인데 왜 눈을 가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네. 잠시만요. 여보가 여기까지만 버린다고 생각해. 감으러 할게. 자 눈을. 자. 눈을 정확히 감아주세요. 정확히 감았어. 네. 간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준비를 좀 할게요. 눈 가릴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할게요. 에이. 진짜 왜 그러니 따다. 아. 잠깐만요. 눈에다가 행지 좀 가려도 돼요? 아니. 행지는 안 돼서. 나 책상 닦았는데. 잠깐만요. 눈을 가면. 아 그러면. 아 이거 걸레잖아. 눈에다가 이걸로 해도 돼요? 아우 시베. 자. 어. 아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썬캡. 아 썬캡. 오케이. 썬캡으로. 어. 야 썬캡은 좀 보이는데. 안 보여. 이걸로 눈 가리면 돼. 그래. 아 썬캡으로. 야 썬캡은 보이는데. 어 저 밑으로 하니까. 네.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먼저. 자몽이. 출발. 도전. 네. 아 내리막이 셌어. 내리막이 셌어. 아 내리막이 셌어. 아 내리막이 셌어. 자몽이. 야 내리막이 셌어. 기회 한 번 썼고요. 자 용돈 콘텐츠입니다. 내리막이 셌어. 네. 네. 용 애 출발. 저 오르막을 못 넘기면 안 돼. 자 이번엔 나야. 나는 내가 어차피. 나는 어차피 내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 돈 내 손이기 때문에. 나도 빼갈게요. 그렇죠. 빼가는 게 맞죠. 오빠가 이기면은. 어. 그냥 이거 두 배로 가는 걸로 해야지. 오케이 그럼 나도 빼갈게요. 자 갈게요. 어 뭐야. 살짝 넘어가고. 뭐야. 됐어 됐어. 어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식기가 또 있어요. 어 잠깐만요. 여기서 내리막. 내리막 들어가고. 내리막 들어가고. 뭐야. 자. 자. 또 내리막 들어가고. 내리막 들어가고. 내리막 들어가고. 야. 이건 만원이잖아. 만원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만원이잖아. 정확히 얘기해 봐. 이거 만원이잖아. 만원이야. 만원이야. 만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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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만원을 빼갈게요. 야. 왜 이렇게 잘해. 자. 여기서 만원 빼갑니다. 자. 관심 없어. 자. 자몽이. 자. 자몽이. 야. 잘하는데. 이거. 이게 감이야. 감. 네. 자몽이 탈락. 자몽이 탈락. 자몽아. 자몽이 탈락. 자몽이 탈락. 자몽이 탈락. 자몽이 탈락. 자몽아. 자몽아. 자몽이 탈락. 가격은 탈락. Lithians. suggest. 일단 요건 쌕이. 탈락. 자몽이 탈락. 라몽이 탈락. 아. 이거 뺄게요 그래 보고 해야 돼 이거 뺄게요 와 이거 좀 잘하는데? 자 이거 땡겨줘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둬요? 네 만약에 여기 있다 꽝이에요 아 그럼 꽝이야? 그렇죠 자 갈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심해서 조금 셌구나 아 이제 내가 마지막이네 나 이번에 많이 먹었으면 진짜 자 요번에가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두번씩 했지? 두번씩 했습니다 두번씩 했지? 두번씩 했지? 마지막 판이에요 자 이제 용혜의 응원을 한 번 받아 네 요번엔 용혜의 응원이야? 우리 나몽이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이쪽 보고 한 번 해주세요 우리 나몽이 파이팅 어 이빨이 몇 개야? 이빨 3개로 우리 나몽이 파이팅 이빨 3개야?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 가실게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오오오 와 이거 됐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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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어 이거 됐지만 사진은 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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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 있어 내리막 있어 내리막 있어 만원 만원 다시 내리막 있어 다시 내리막 있어 우와 잠깐만요 옆에서 봐 자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볼게요 더 알지? 알지 알지 자 정확히 볼게요 아 근데 이거 야 이거는 천원 쪽에 뭐냐면 어 일단 사이다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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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지만 만원에 더 가깝다 아니지 사이다가 위에서 봐 위에서 어? 여기서 보면 또 만원이 봐봐요 만원이 지금 여기 하고 있고 천원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만원에 더 가까워 어 그러네 감사합니다 아 이건 만원에 가까운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 봐봐요 어디요? 여기가 더 넓잖아요 어디? 여기 조금밖에 없잖아요 네 야 뭐야 만원 당첨입니다 아 오케이 만원 당첨 자 만원 획득 오케이 네 자몽이 잘한다 자 마지막 용 네 스냅이 돼 야 이건 쎄 이건 쎄 이건 쎄 자 기회 한 번 더 줄게요 치겠다 기회 한 번 더 줄게요 네 어떻게 던지 네 어 좋았어 이거 됐다 어 이거 됐어 아 잠깐 저기서 걸렸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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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다시 내려가고 여기나 여기나 여기였으면 좋겠다 여기나 여기 어 잠깐만 천원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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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왜 천원이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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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 아니 아니야! 거기서 멈춰 또!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잠옥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었는데? 와 이거.. 왜 여기 걸리냐고 야 이거 뭐야! 미안한데 달라 저기 중간에 걸친 거 엄청 웃긴다 야 어디에 걸치냐? 중간에 걸친 거! 에? 에? 야 이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지금 비가 와서 멈추나 보네 그러니까 원래 골프도 그린, 그린 있지 그린에 비 오면 잘 안 굴러 자 다음은 이런 느낌으로 와야겠어 대화성으로? 아 이거 탈락 왜왜왜 넘어왔어 어? 여기서 다시 들어 탈락입니다 그래도 난 만원 벌었어 근데 성룡이는 snack 한 번씩 줘 잠깐만 잠깐만 근데 둘이 찹 아니야? 뭔 소리야? 그런 얘기 안 했어? 둘이 찹은 찹인데 둘이 찹이잖아 아 둘이 찹 근데 솔직히 지금 1,000원이라 어떻게 나눠가줄 수 있는지 5,500원씩 그래도 오빠로서 둘은 해야 되니까 자몽이가 만원 먹고 내가 찹은 먹고 그게 맞죠 기회는 한 번씩 더 한 번씩 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여기서 끝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조금 쎄는데 네 이거 조금 쎄는데 야 뭐가 팅 소리가 났는데? 킹 킹 야 뭐야 오케이 인정해줄게요 인정해줄게요 만원 당겨요 아니죠? 만원이죠? 잠깐만요 만원이잖아요 만원이잖아요 아직 안걸러요 계속걸러 왜? 만원이잖아요 한 번씩만원 당겨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어 어 뭐야 백스픈이야? 아니 뭐야 연습이야 연습? 연습인거 같아요 아 시내로? 네 어디갔냐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어우 ش 아 아 으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